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전산조작을 한 다음에 조작을 추진한 사람들은 어떻게 위주된 실물투표지를 투입했을까? 선거조작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했는가라는 그런 방법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바실라TV의 조슈아씨가 제시한 방법을 통해서 지역구와 또 다른 차원의 조작방법이 동원된 비례대표에 대한 조작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비례대표를 어떻게 사전투표를 조작했는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을 정리하게 되면 지역구 같은 경우는 동단위별로 100장 단위로 동단위별 투표소마다 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선거구별로 1만장 단위별로 투입한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1만장, 2만장, 3만장 단위의 투입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의 주장 가운데 핵심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선거구별로 그런 사전 득표율을 빼기 당일 득표의 그 차이값이 아주 비뚤비뚤한 모습으로 차이가 큽니다. 이것이 지역구는 동단위별로 비뚤비뚤했는데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선거구별로 그렇게 비뚤비뚤한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한번 지금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사례입니다. 비례대표의 구 단위별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왼쪽에서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같은 경우는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그 차이가 플러스 16.38%, 마이너스 0.24%, 플러스 4.57%, 마이너스 1.10%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왜 이렇게 선거구별로 차이값,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이렇게 비뚤비뚤 천당 지축을 기록하고 있는가 이런 데 대해서 궁금함을 갖게 됩니다.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선거구별로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 더불어 시민당 뿐만 아니라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이라든지 우리 공화당 등 거의 모두가 차이가 아주 삐뚤빼뚤 큽니다.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차이가 아주 큽니다.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선거구별로 삐뚤빼뚤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 부분을 바실리아TV가 아주 잘 분석해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역구는 동별로 삐뚤빼뚤한 이유와 거의 유사한 것이 비례대표에는 선거구별로 삐뚤빼뚤한 현상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선거구별로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납장 단위가 아니라 1만장, 2만장, 3만장 규모의 위조사전투표지를 비례대표의 경우는 대량으로 투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슈아 씨의 주장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선거구별로 납장이 아니라 동일 단위로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구별로 유권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 사이에 삐뚤빼뚤한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지역구의 경우는 동 단위별로 100장 단위로 투입한 것과 같이 비례대표의 경우는 선거구별로 1만장 단위로 투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천장 단위일 수도 있지만 훨씬 더 근사한 값은 1만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합니다. 세 번째는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대량으로 투입되면서 4.15 총선 이후에 다음과 같은 통계적 변칙이 여러분이 보시는 이미지처럼 관찰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차이값이 0을 중심으로 종모양으로 분포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통계적 법칙에 부합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큰 통계적 변칙이 발생한 겁니다. 통계학에서 이야기하는 통계적 변칙이라는 것은 자연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연 숫자라는 것은 유권자들이 외부에 개입이 없을 때 일어나는 선거 데이터가 만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통계학에서 이야기하는 통계적 변칙이라는 것은 자연 숫자가 아니라 외부의 조작이나 개입에 따라서 조작된 숫자가 만드는 거죠. 조작된 숫자의 선거 데이터의 분포도를 보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희한한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런 그래프를 보는 순간 4.15 총선 이후에 이런 그래프를 보는 전문가들은 4.15 총선의 비례대표는 총체적으로 조작되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에 부합되는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물이 나온 것이 6월 28일이라는 것이죠. 한번 이런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친여당 위성정당은 모두 가운데 있는 0을 기점으로 해서 다 오른쪽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른쪽을 밀었다는 것이죠. 누가 밀었냐? 조작하는 사람들이 사전투표지를 위조해가지고 대량으로 투입해가지고 오른쪽을 밀어줬다는 겁니다. 나머지 친여당 위성정당은 모두 0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이 분포됩니다. 이것은 표를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 표를 소각하거나 파쇄하고 난 다음에 그것만 모두 다 빼앗아가지고 다 누구한테 줬습니까? 친여당 위성정당을 준 겁니다. 이런 케이블, 이런 도표는 이미 4.15 총선 이후에 광범위하게 확산됐습니다. 이런 도표를 보고서도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은 머리가 없거나 제정신이 아니거나 돌았거나 미쳤거나 아니면 무식하거나 아니면 야만적이거나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보수농력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테이블을 보고서도 악을 쓰면서 방해하고 한 것은 그건 진짜 제가 볼 때는 엑스맨들인 거죠. 정신나간 인간들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통계학은 과학이지 않습니까? 수만 명의 유권자들이 직접 찾아서 표를 던진 선거대에 있다가 조작이 안 됐으면 모두 다 0을 중심으로 해서 친여당, 친야당이 다 분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표를 몰아줬기 때문에 친여당은 다 플러스 쪽에 친야당은 다 마이너스로 된 거죠. 이런 통계 분석을 보고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식함 그 자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문제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바락하듯이 악을 쓰듯이 선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준석이나 일부 유튜브 채널의 그런 조모 씨나 정모 씨 같은 사람들은 정말 대책이 없는 거죠. 비지성, 비이성, 비합리, 비과학, 비논리, 비이론입니다. 그야말로 엑스맨들이 아니면 절대 나올 수 없는 현상인 거죠. 제가 무슨 감정을 투입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선거 데이터는 숫자입니다. 숫자. 조작되지 않은 숫자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종모양의 분표를 0을 중심으로 해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밀어붙였다? 그건 표를 투입해서 밀어줬다는 겁니다. 여당을. 그럼 야당은 왼쪽으로 확심을 했다. 표를 빼앗아서 여당한테 밀어줬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도 어떻게 판별을 못하면 그거는 지도자는커녕, 전문가는커녕, 농경은커녕 아마 그냥 커야말로 제가 볼 때는 참 무식함이라는 그런 표현 이상이 있으면 표현하고 싶은데 더 이상 표현이 없구먼 추가적인 분석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조슈아 씨는 비례대표에서 행해진 조작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제시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비례대표 선호 비율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필요한 투표수 확정입니다. 승리에 필요한 투표수를 몇 표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전투표가 대부분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몇 장 정도 찍어야 된다는 게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1만 장 단위로 가짜표를 제작한 겁니다. 만 장, 2만 장, 3만 장, 4만 장 해가지고 그 세트로 표 한 장마다 모두가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위성정당 A, 위성정당 B 기표한 것이 몇 프로가 딱 돼서 만 장이 딱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인체 유형이나 각 정당 비율로 맞추어서 그렇게 딱 준비가 박스 떼기가 된 겁니다. 박스 안에 박스 떼기를 한 겁니다. 박스 떼기를. 빅데이터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좀 사전에 정교하게 예측을 한 것만 다르지 박스 떼기를 한 겁니다. 운동권들이 오랫동안 해온 것이 박스 떼기이지 않습니까? 박스 떼기를 전산조작과 합친 것이 4.15 총선의 비례대표의 조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금구마다 종로구 2만 장, 성동구 1만 장, 용산구 좀 아슬아슬하니까 3만 장 이렇게 막 투입한 겁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의 조작 방법은 목표 득표율과 득표수를 미리 개선하고 그리고 위조 투표지, 인쇄된 투표지를 제작 완료하고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대부분 인쇄된 비례대표니까 지금 아마 정거 보존되지 않는 4.15 총선에 비례대표 투표함을 까게 되면 아마 프린트된 만큼 인쇄된 것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전산조작과 위조 투표지의 대량 투입이라는 쌍두마찰을 이용해서 우리 헌정역사상 최초이자 최악의 부정선거가 4.15 총선에서 치료졌다. 최초는 최초가 아니겠죠. 최악의 부정선거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도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다. 그동안 재미 많이 봤죠. 여러 번 선거에서. 이번에도 발각 안 될 거라고 본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러난 것이 범죄라는 것은 꼬리가 길면 잡히게 말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잡힌 거죠. 이걸 덮을 수 있다. 아마 저는 많은 분들이 불안하게 생각한 것은 지금 법원에 보존되어 있는 투표함이 안전되냐에 그 투표함을 다시 통과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다 갈아치우고 부지런히 또 프린트 출력물을 가지고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대법원이고 법원이고 선관위에 대한 그냥 공적 신뢰도가 바닥에 친 겁니다. 선거를 조작할 수는 뭘 못하겠습니까? 오만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보통 범죄하고 다릅니다. 선거를 조작하는 것은. 중범죄라는 표현도 담기가 역부족입니다. 그 정도 최악의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2월 28일 재검표 끝나고 2주, 3주가 지더라도 대부분이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가 왔는데도 선거에 문제가 없다. 그건 정말 제가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공평호 TV의 공평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